존경하는 서영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렇게 제안 설명을 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열린민주당 최강욱입니다. 그러한 평가의 기저에 사실의 왜곡과 편견이 일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국회와 정치에 대한 불신은 우리 사회의 발전과 성숙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동하고 있는 현실은 분명합니다. 국민을 대표한다면서 헌법정신을 왜곡하고 망언을 일삼는 국회의원에 대한 불만이 높았지만 4년마다 돌아오는 선거 외에는 사실상의 징계나 국민의 문책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국회와 정치에 대한 불신과 외면을 부추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의원과 달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에 대해서는 2006년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주민소환제가 도입되어 주민이 직접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국회의원도 임기 만료 전에 국민이 직접 소환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회의원이 대한민국 헌법과 국민의 뜻을 도외시하거나 참아낼 수 없도록 무능, 부패한 경우에는 직접 해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고 민주적 동제를 강화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소환제도의 도입 논의는 제17대 국회에서부터 시작되어 지난 20대 국회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유사한 취지의 법률안을 제안하셨고 이번 21대 국회에서도 박영순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서도 같은 이름의 법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발의한 법안은 제20대 국회를 넘지 못한 법안들이 국회의원 소환 대상을 헌법상 국회의원의 의무를 지키지 않거나 직권남용, 직무위기, 위법활동 등으로 제안한 것을 넘어서 우리 헌법과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거한 4.19 민주인연 및 민주화운동 등 민주적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경우까지 소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임기나 구체적 요건에 대해서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각 특성에 맞는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국민 소환 투표의 효력에 관해서 이의가 있을 때도 재개하는 절차를 마련하였음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하는 국회, 신뢰받는 국회를 만들고자 하는 본 재정안의 취지를 깊이 살피시고 명찰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부디 원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하국 의원님은 긴 준비를 하셨는데 짧게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